정말 비디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이즈의 행보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우, 하우스. 하우스 비트 진짜 제대로인데. 물론 하우스였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하우스가 지금 딱 이 음악이거든요. 이렇게 하우스 계열의 음악을 들고 나온 팀들도 있었고 하우스 춤을 췄던 팀도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우스를 했던 팀은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또 너무 제대로 했어. 기본 하우스 스텝도 있지만 멜로디에 맞춰서 중간중간에 늘려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하이갯 움직이는 부분에 다리 움직이는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들을 줄이야. 아이돌에서. 이게 SM에서 스프림이라고 하는 일렉트럴릭 레이블을 따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쇼타로우 너무 잘했어. 이 상차한 부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표정함이 이렇게. 캐슈얼해? 어. 되게 보면서 힘든 하고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을 갖게 하는 그룹인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